준비해 주시고요 목소리에 집중해 달라고 합니다 목소리에 잘 들어봐 주시고요 아 좋다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 전 그대 내게 줬던 꽃뼈 흐드러 지게 핀 검 붉은 장미를 가득 꽂은 꽃뼈 우리 맘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바로 너겠구나 온종일 턱을 대고 바라보게 한 그대 닮은 꽃뼈 시절은 흘러가고 꽃은 시들어지고 나와 그대가 함께였다는 게 아스라이 흐려져도 어느 모퉁이라도 어느 꽃을 보아도 나의 맘은 깊게 아려오네요 그대가 준 꽃뼈 생각나나요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 전 그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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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